어제 영수회담 얘기도 길지 않게 한번 만나볼까요.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오늘 저렇게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한 이유가 어제 영수회담이 빈손회담에 그쳤다고 평가했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협치의 물꼬를 탓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이라든지 의대 증원, 그 다음에 소통. 여야 간의 소통 협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종종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만 이제 두 분이 또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대표가 새로 선출된다면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세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도 만날 수 있겠죠. 제가 느낌을 예상했다고 하지만 예상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뭐라고 할까 쪽지를 꺼내서 읽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읽혀줬고요. 다음에 만난다면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의 시각이 좀 다소 다르고 특히 뭐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확실히 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을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인기는 노래 있잖아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투어스 노래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성상 세부적인 의제 같은 걸 조율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라는 것 자체는 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전에 대고 스웨덴 연구기관의 독재화를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싸우려고 오신 거 아닌가? 대화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야당 대표는 뭔가 싸우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었고 참 복장 터진다. 대표는 점잖게 답답하고 아쉽다고 표현했지만 곁에서 보는 저는 참 복장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일까? 많은 협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기 모면용, 국면 돌파용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부채적인 게 내놓지 않으니까. 최병무위님? 국민의힘의 김용태 당선인 얘기는 어제 카메라가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온 A4형 자체는 한 4, 5장 정도를 5,400장과 쭉 읽었다. 이걸 보고 물론 영서회담 그동안 못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수 있어도 싸우러 온 듯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중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가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스웨덴의 무슨 한 기관 보고서 이런 것도 인용을 했잖아요. 그게 뭐 인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결국 어떤 독재 정치의 길 아니냐 이렇게 직접 지적한 것하고 큰 차이가 없죠. 아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졌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김용태 당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게 싸우자는 거지 뭔가 협의를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뜻이고요. 제가 어저께 내용을 쭉 보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이 대략 한 13가지에서 16가지 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들어준다는 얘기는 거의 뭐 정권을 내놓으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자, 그러면 그걸 안 들어줬다고 해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영수회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역대 영수회담의 경우에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건지 궁금한 대목이 많고요. 그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그 성과가 분명하게 나온 게 우리 총 대한민국 헌정서에서 25번 있었는데 한두 번에 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제 일이 이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얘기를 안 들어줬다고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과 다르고 민주당의 일종의 착각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그게 곧 정권교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승희 변호사님 협제 물꼬를 텄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얘기에 대해서 복장 터진다는 민영배 의원의 말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대부분 평가하시는 게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구나. 여기 대통령님은 역시 한결같으시구나. 그렇게 민주당이나 여러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죠. 저 개인적으로는 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지금까지 무책임하고 무공감하고 불통의 모습들이 한결같이 지속되었다. 의대의 정원에 대한 것만 원론적인 원칙만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R&D 예산이라든가 최수건 상병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의 가족 문제라든가 사실 공정과 상식을 가장 기본 기조로 내세우셨던 분이라면 자기 가족 영역도 공정과 상식 영역에 맞게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나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도 문제점 인식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이거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역시나 이렇게 되셨구나. 대통령은 뭔가 하실 의지가 없으시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던 영수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수회담 다음 날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21대 국회에 철회할 건 철회하겠다라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했습니다.